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15일 함재봉의 에이츠 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오랜 답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이 연말에 소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중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김정은이 과연 어느 정도의 도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얼마나 경색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없었는데 서로 허무한 쇼만 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다음 평화공세로 돌아가고 또 궁해지고 돈이 필요해지면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는 이 패턴은 우리가 1990년대 초 북핵위기가 시작된 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호들갑을 떨기보다 차제에 도대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긴장고조 평화공세 전략을 반복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바깥세계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북한의 전술적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 그의 지상과제는 자신의 정권, 즉 김씨 왕조의 존속입니다. 그런데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둘째 경제개혁 개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핵무기가 필요하냐고요? 우선 핵이 없으면 누가 북한을 김정은을 거둘떠보기는 할까요? 핵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전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김정은은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와 단독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하면서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은도 못한 일입니다. 모두 핵무기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핵을 포기한다고요?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아무에게도 안보 위협도 안 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무역을 할 일도 없는 그런 나라, 더구나 자국민을 상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권유린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정권과 누가 무슨 교류를 하겠습니까?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또 미국에 도전했다가 핵을 포기한 카다피나 사다무세인 등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김정은은 너무나 똑똑히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무기는 김정은의 생명줄입니다. 없어지는 순간 정권과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자기네 체질을 보장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정의영 청와대 안보실장은 2018년 3월 북한을 다녀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만 나온 이야기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화하자 그런 얘기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무슨 말인가요? 결국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2018년 12월 20일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남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는데 그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완전한 해체,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핵 폐기를 고려해 보겠는데 우선 그것부터 해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북한이 한미동맹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을 줄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줄이고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을 자제한다고요? 그럼 북한이 더 안전하게 느껴서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올 거라고요? 정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동계올림픽에 초청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몇 번 판문점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아, 역시 남한이 나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이제 안심하고 3대에 걸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완성하게 이런 핵무기를 포기해야지. 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속은 것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속은 겁니다. 너무나 북한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좀 으름장을 놨다가 또 얼르면 김정은이 자기 말을 듣고 비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를 세계협상가라고 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인데다 북한에 대해서 워낙 아는 것이 없으니까 속은 겁니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포기할 리도 없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이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식 발전 모델이나 월남식 모델을 따라서 북한을 개혁하고 개방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개방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순간 자기는 끝나니까요.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민 전체가 정권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으면서 철저한 배급 제도를 유지한 것도 철권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란 정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가게를 차리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 인민들이 더 이상 김정은이한테 목을 메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정권이 모든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 없으니까 장마당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도 더 이상 북한에 한없는 무상원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궁핍해진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장마당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비상수단에 불과합니다. 한국이나 외국으로부터 원조나 구호물자가 들어올 때마다 북한은 장마당을 줄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정권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민들을 철저하게 체제 의전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를 발전시킨다고요? 만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이 북한의 핸드폰 공장, 자동차 공장, 제철소를 지어서 북한 노동자들을 수십만 고용해서 월급을 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임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이나 떼어갈 북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더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포악하기만 한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겠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개혁개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그것을 알면서도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함으로써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10년 만인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등소평은 이때 일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까? 과연 김정은이 그런 모험을 할 배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김일성도 못했고 김정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자기네 왕조와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전체주의 체제는 그대로 둔 채 한국, 중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온갖 명목으로 돈과 원조를 갈취해서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소유인 기업체 몇 개는 유지하고자 할 겁니다. 개성공단 같은 거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김정은이 직접 받아서 자기가 착복할 것은 착복하고 나머지만 노동자들한테 나눠줬었죠. 김씨 왕조에게는 그야말로 꽃놀이 패였습니다. 지금 지정해놓은 소위 자유무역지구 같은 데서도 같은 짓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진정한 자유무역지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어느 대기업이 그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개성공단 정도밖에 유치할 수 없고 그 이상의 것은 김정은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형태와 규모의 투자, 그런 투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일단 김정은만 벌고 김정은은 그걸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 체제인데 다만 조금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쓰고 싶은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개발, 중국이나 베트남이 하는 정도의 경제개발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순간 북한 경제는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에 흡수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멋진 영상까지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보여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만 하면 자기가 경제발전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김정은이 보기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트럼프는 역시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김씨 왕조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둘째, 개혁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자발적인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정책 그리고 김정은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경제 지원을 해준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정책은 모두 환상, 기만, 거짓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